달려라 방탄!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왔네요. 네, 여기 기억나나요? 여기 알죠? 옛날 그... 아, 여기 제가 7등 했던데? 네, 기억나요. 우리 막 지하철에서 막 그 게임, 뭐 갱빛으로 막 싸우고 막... 뭐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 여기 우리가 왜 다시 왔죠, 여기? 그러니까 뭐 게임하나 봐, 오늘.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은 리그 업무 넘버 원입니다. 와우!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고요. 설마 그... 오늘은 특별히 이 게임의 월드 스타. 와우! 와, 게임계의 BTS! 리그로 이야기해도 좀 안 믿나,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자막으로 알아서 쳐주... 아니, 이런 거 자막으로 알아서 달아주시는데, 밑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아, 리그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혹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게임계의 BTS죠. 우리 T1 선수들이 오셨습니다. 와, T1! 와! 와,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와,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게임단 T1의 B라이너 베이커입니다. 오! 베이커! 베이커! 안녕하세요, T1의 원들 테디입니다. 테디! 테디!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에포트입니다. 오! 소포! 소포! 노래꽃이지, 꽃! 안녕하세요, T1 정글 커즈 문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캔나 김창동입니다. 오! 묵묵히 자기 길만 가는. 와, 신기하다. 멋있네요. 이렇게 프로게이머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의 참 반응이 어떤 게스트들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사람이 형이에요. 어? 형이에요, 게임사람이. 혹시 보여준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가렌, 가렌. 가렌. 아, 제가 좀 친해지자고. 네. 친해지자는 비해서는. 가렌, 네.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오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6대6 팀전으로 친선게임. 아, 6대6. 아, 6대6 다 오는구나. 그 전에 저희 다자라마판에 예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떤 게임인지 기대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호빈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제이홉. 나는 아름. 나는 진. 나는 정국. 나는 지민. 나는 슈가. 나는 비. 나는 페이커. 나는 테리. 나는 에포트. 오우야. 나는 커즈. 오우야, 오케이. 나는 칸나. 자, 누구부터야, 나부터야? 호희부터야. 1, 2, 3, 4. 페이커, 3.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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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커즈, 슥. 커즈, 커즈, 커즈. 아, 비, 넷. 티비, 티비, 티비. 지민 하나. 왜 나 지민. 어, 잠깐만. 야, 우리 공유하면 어떡해. 야, 팀킬을 해. 지금. 나를, 나를 하나. 아니지, 아니지. 이거 트롤 아니야? 아니지. 이게 연계, 연계 공전이었어? 아니, 이게 이쪽도 많이 이제 친해지고 싶지만. 저랑도 좀 친해지고 싶다. 아, 이끼도 친해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아쉽게도 저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자, 뒤돌아서 가세요. 자, 이거 지. 자, 지는. 우리 졌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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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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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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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즈. RM 둘. RM, RM. 칸나 넷. 칸나 칸나 칸나. 제이옵 넷. 제이옵! 벌써 두 명 동점이에요 5대5에요. 한 분이라도 분 hands. 야, 이 게임에 지면 좀... 아, 아니지 않냐? 우리? 기술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쉬는 걸로 되는 거예요? 돌아있어야 되나? 돌아있어 네, 그런 거야? 칸나분께서 제가 할까요? 비셋 엣포더 3 아, 이름이 3글자라 이 정도 게임ه 우리가 이게 줘야지 아 예, 기사네 제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다음 누가 성공하시겠어요 갑니다 모여주세요, 테리님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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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이 펜돌이 지민 넷 예, 저 죽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하네요 확인, 사살을 버렸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티어 선수들이 이기나요? 우리 좀 속도 좀 올리고おい시죠 선수들끼리 5대 2, 우리 얘 우리가 task 저거, 저거, 저거 아니 갑자기 속도가 두 배로 올라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1점 베면 하자 갑니다 태감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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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이팬 놀이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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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짱, 아니, 아니 짱, 짱, 짱 어, 마지막 어, 뭐야? 칸나, 칸나 칸나 한 명 남겨 아, 이렇게 티워슨을 기선 대합을 시키네요, 제가 자, 과연 캐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슈가 슈가 씨, 혼자 방송법에 따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가장 좋다고 했는데 깨서Ш가 제가 성공할까요? 갈게요 이참 기숨 공격을 아 대박이야 찍어버렸네요 형님 탑이라 그러다가 오프라인 강하시네 커틱 уп쥓 해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자 갑니다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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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트 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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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셋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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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넷 왜 왜 왜 슈가 넷 왜 왜 왜 왜 핸디캡 핸디캡 두 명 남았는데 뭐야 핸디캡 아니 내가 나올 줄 몰랐지 한 번도 안 했다며 왜 내가 나올 줄 몰랐지 블랙 챙겨준 거 아니야 내가 나올 줄 몰랐지 자 지금 누가 맞죠 우리는 자 지금 이 팀이랑 세 남았어요 남준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피드 올렸어요 틴 틴 틴 렌시 롤아이프 놀이 아랜 넷 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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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하나 정국 하나 셋 하나 정국 넷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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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랭 넷 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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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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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넷 vague ARM 아랭 아랭 간나넷 gain 정국 셋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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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ence 난다 저거 하나 둘 정국 셋! 정국, 정국, 정국! 칸나맨?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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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칸나맨?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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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좀 늦었다! 아니, 어디 MT들 다들 다녀보셨나? 왜 이렇게 잘해? 아이엠 브라더 정도 이겨줘야지 용기 씨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정국 씨한테 그냥 공을 받고 끝났네요 흥미진진했네요 사전 게임이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아, 또 프라이팬으로 사실 저희도 이쪽 바닥에선 조금 위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바닥은 뭔데? 이쪽 바닥이 뭐야? 약간 이런 사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또 저희가 꽉 잡고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죽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의 이제 서로의 이름들은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게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평범치 게임 아, 평범치 평범치 게임이요 정말 친해지겠다 이래도 되나? 아... 세계적인 선수 때려도 되나? 저희가 지금 국보급 선수분들 지금 평범치 맞아서 막 갑자기 막 경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 박수 한 번 치죠 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 뽁 아, 잠시만요 뭘 낼 거예요? 아, 진짜 미팅하냐고 그러잖아 하나 빼기 칼 뭐해? 물い pos 야,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 빼기 빨리 빨리 아, 과정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 Con, 너무 빠르신데? 파이팅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끝나 나 봐볼까? 가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신데 봐주고 계신 거지, 당연히 첫보면 모르니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이겼어 하나 빼기 가위 가위 포 하나 빼기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 가위 가위 포 다 빼기 채영이를 야, 좀 때려봐 잡아봐 다 빼기 다 빼기 야, 뿅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다 망치면 아니, 애초에 한 명은 방어만 하려고 한 명은 뿅망치면 들려고 해 이기는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야지 너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 너무 약간 오, 오케이 와, 슈가 가자 오케이, 유 영기야, 자신감! 자신감이지, 저건! 자신감ma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덜 느려요 자, 갑니다 가볼게요 자, 바이바이고 하나 빼기 아주 박살을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형 한 번에 약간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빼기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아니, 아니, 되게 봐줬어요, 방금 잘 맞네 와, 꼼수 쓴다 하나 지금 가위바위보 말을 해, 옹알이를 하지 말고 한국어로 해 되게 긴장감 넘친다, 이거 빨랐어, 빨랐어 진짜 머리를 처음으로 한 번 때린 사람이 이제부터 그렇게 안, 이제부터 이렇게 삼성판이 아니라 까내요,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둘, 둘, 셋 땡? 땡? 고등부 아니에요? 뭐야, 이 형이 뭐 한 거야?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파이 와, 평생, 평생 술자리 자랑거리다 야, 내가 받은 점점 베이커를 이겼어 야, 스타디, 스타디 여러분들 이제 받지지 말고 해주세요 배드 야, 우리 테디 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안 해, 지금 해, 가위바위보 파이 끝났네 야, 우리 선 안 가고 끝낼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끝났네 오른쪽에 놔주세요 아, 네 오른손잡이에요? 네, 오른손잡이에요 그런 다행이다, 왼손잡인데 오원잌 형, 오른손잡이다 지 evento 자가요? 안해 가위바위보, 하나, 맥i 안해 가위바위보, 하나, 맥이 안해 가위바위보, 하나, 맥이 안해, 가위바위보, 하나, 맥이 좀 자고 있어도 돼요? 둘이 잘 맞다 하나, 둘, 셋 수고하십쇼 막아야지 막으면 되지, 그건 왜 막고 있어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이건 가위바위보 게임 아닙니다 막으신대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가위바위보 갈까요? 네 좀 자고 있어도 돼요? 가위바위보 둘이 잘 맞다 수고하십시오 막아야지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막고 있어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이거 가위바위보 게임 아닙니다 막으신대요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컷 아 지금 앞에 너무 자 그럼 한 번만 좀 감 좀 네 감도를 봐야 돼 오 앉아지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갑자기 들어가서 너 잘한다 칭찬, 칭찬된 것 같은 거지? 칭찬이지 칭찬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빨라 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아 근데 수고하 앉지 마요 아 그냥 너무 앉으면 야 너무 비겁하다 형님 적당히 앉읍시다 우리 형 형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아니 이게 조도도 아니야 야 이거 조도 아니야 항상 공정하게 임이야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아서 자기소개 하지 말고 빨리 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어 하나 빼기 어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숙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이게 여기에서 빼기 인정 인정 우리 너무 숙이지 말자 그래 적당히 숙이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이 커플 찬성합니다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아 아 아 정우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오른손 탑이에요 아 나왔다 오 탑 나왔다 조정보스 나오셨어 지금 다음에 자존심 갑니다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뭐 했는데 너 제발 괜찮아 진영 우리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평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마 아니 형님 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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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아니 형님 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라고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왜 이렇게 떠세요 저 너무 떨려요 아니 아니 떨리셔요 아니 뭐 이러고 떠시는데 낼 수가 없어 형 나도 떨렸어요 해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야 뭐야 뭔데 하나 빼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신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신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좋아 티원 형 5륙까지 안 오게 해줬으면 좋아 좋아 평생 술 안주 내가 칸나 반응 속도로 이겼어 평생 술 안주감 어 един 자, 그러면 A노래부터 먼저 틀어드릴 테니 A, B이신 분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와, 기대된다. 어떻게 팀이 될지. 에이, 에이, 에이. 아, 근데 나갈 노래하는 거 진짜 처음 해봐라. 자, A노래 갑니다. 자, A 나오세요. 이 노래 아신다고? 슈가. 오케이. 에이, 노래 너무 높아있어. 야, 노래 너무 높아있어. 누구야, 왜 또 아는가. A노래. 테이크! 오오오오오오 뭐라해도 I don't care. 와, 같이. 좋아. 고경코넷. 잘한다. 시작하라고. 우리도, 우리도 밸런스 맞아 밸런스가 맞아, 그렇잖아? 아니야? 우리가 다섯 명이 와도 이 분 한 분 본인일걸? 둘이 좀 해요 둘이 잘 해가지고 둘이 잘 해가지고 셋이 잘 해가지고 둘이 잘 하셔야 해 둘이 자, 일정입니다 자 A팀이 되었습니다 A팀에 프로게이머 사장님이 3명씩이나 가버리네 저 이 노래 열심히 하시더니 혹시 아세요? 저는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아, 바삭하게 까지 바삭하 몇 개만 알고 계세요? 대박, 그럼 이런 거 나오겠네 아무튼 작은 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머리 보면 틀어주세요 작은 씨나 페이크 러브 나오겠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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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여러분들, 맥슬롤 몰라? 1, 2 스왑, 스왑, 스왑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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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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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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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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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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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My hair is my love baby 잔을 높이 날 뻔 있어 근데 네가 내게 차도 vigor 또 비중형이 너무 높아 내 손에 날 받지 내 입에 gitti They gift me a whole beautifully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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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ive up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은 나 área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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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fucking stronger 뭐야, 그거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 다 같이, 다 같이 오른쪽으로 리듬, 셋, 넷, 넷 우리 T1 친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야, 우리가 이겼으면 돼 아, 저서요? 뭔가 평소 무대가 더 힘든 무대였던 거 같아 86점 오케이, 노래를 86점인데요 퍼포먼스 점수 A팀에게 5점, B팀에게 10점 근데 솔직히 이건 그냥 노력 가상점 아니, 노력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래도 동점이야 동점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동점이야? 공평하다 Donald 게임 뭐 지집기 이는 거 있겠지 뭐 하나님, 부분에 김어 코난 코난 게임으로 골드 업체들을 해볼 겁니다 막 갓나 준비됐나? 페이커 준비됐나? 커즈 비커즈 오케이, 편하게 갓나야 야, 갓나야가 뭐야, 장동아 장동아! 네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 이름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긴 하다 네, 찰져가지고 이름이 장동수가 좀 임팩트가 있네 첫번째 연주으로 갈게요, 연주 게임이 자, 방금 보셨어? 네 자, 준비됐면 시작해주세요 에포트, 에포트, 방장 에포트 아, 오케이 에포트, 방장 어? 나 내가 해도 돼요? 어? 이게 고르는 거야, 챔피언을? 어? 어? 아, 잠깐만, 지민아 너 빼 야, 지민아 어떻게 빼는지 몰라 너 안 돼, 너 하면 안 돼, 네가 야, 끄자 다시, 내가 리게임, 리게임 하나, 둘, 셋, 둘 다 던지는 게 뭐가 있는 애들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문도 누가 해요? 우리 문도 누가 해요? 형 할래요? 저요? 아, 저 무긴 고수지 형들 고르세요, 남는 거 할게요 남준이 형 어 형, 형, 형 문도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예능으로 가진 않아 아, 진짜 한 번 난 방향키도 몰라, 네가 해, 문도 하려면 네가 해 자, 여러분들 지금 3초, 2초, 1초 자, 갑니다 아이, 되게 든든하네 야, 우리 팀원분들이랑 우리 팀원분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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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대급 VIP 버스다 거기 문도 누구야, 거기 문도 거기 문도 여기 문도, 페이커 뭐라고, 문도 페이커라고? 페이커 대 진이에요, 형 야, 야, 뭐야, 진짜 페이커가 문도야? 페이커 대 진이에요? 아, 왜 게임을 그렇게 해? 아니, 문도가 메인 게임이다 아니, 내가 페이커랑 무빙 전쟁해야 된다고 뭐, 뭐 살까요? 아이템 사지 말라고? 아니, 아니 노템전, 노템전 캔디캡 아, 지금 애포트가, 지금 놀리고 있어요 앞에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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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있죠? 기선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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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날개 피는 거 봐봐 공격을 해? 공격하면 안 되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공격하면 안 되지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않나?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바론 나오는 데서 하는 거야 위로 갑시다 바론으로 갑시다 반은 들어가 있고 뭐? 손 넘어 손 넘지마 우리 팀이 아닌데 자연스러우신데요 서로 포함? 그냥 RM 올라가라고 좀 올라가 오케이 여기가 우리 팀이구나 지민아 올라가 올라오세요 가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선빵? 죽여버릴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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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뭐야 1레벨 뭐야 1레벨 뭐야 2레벨 뭐야 미니언 잡았어 미니언 잡았어 손 넘네 1레벨 뭐야 2레벨 손 넘었어 이리로 와 잠깐만 바이게 때문에 바이게 뭐야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부터 잡아봐 바이게 이거 바이게 시들 야 바이게 먹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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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오케이 오케이 저거 먹은 건 좋은 것 같아 프로게이머들이 하는데 분보니까 재밌네 아 신기하긴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페이커 때렸어 잘했다 던져나 집중공격 페이커 집중공격 야 문도만 잡으면 돼 문도만 문도 지키기야 이거? 문도만 잡으면 돼 뭐야 문도만 지키면 되잖아 뭐야 우리 팀 문도 왜 이래? 문도 누구야? 우리 문도 페이커 뭐야 이크 왜 이래 우리 문도 페이커 좋아 좋아 이크 왜 이래 듣는 거랑이 너무 다르잖아 야 이거 도망가 To... 페이커 왜 이래 우리 팀 페이커 트롱 어? 간다!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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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전쟁이잖아! 야, 별거 없네? 아니, 뭐가 픽을 하는 거야? 문도 아직 안 죽었잖아! 문도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살아서 돌아와? 죽여놔, 죽여놔! 야, 이거 그냥 롤 아니야?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야, 이거 그냥 5대5 롤이잖아! 나 트윈스타라 했지! 뭐야? 문도 잡았다! 아, 졌다, 이거! 야, 롤이 왜 있는 거야? 그럼 맞짱을 뜨자, 그냥! 문도 잡았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문도 먼저 죽였는데 야, 저쪽 페이커가 먼저 죽었어! 저쪽 페이커가... 그쪽 페이커가 누군데요? 그쪽 페이커가 아니야, 그냥?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가평 갈래? 여행가자! PC방 가서 하자, 그냥! 우리 다 같이 여행가자! 자, 다들 마우스에 손 떼세요! 손 떼시고 진행을 좀 합시다! 연습 게임은 끝났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즈리얼 하면 안 돼, 창동아! 네? 하면 안 돼요? 뭐야, 이즈리얼 있는데? 이즈리얼 하면 안 되지! 내가 온다! 창동이 건들지 마라! 창동이 건들지 마라! 창동이 건들지 마라! 문도! 문도! 문도 누가 할래요, 문도?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문도 진영이 안 돼요! 내가? 오케이, 문도 지민! 저쪽 진, 여기 지민! 지민이 문도야? 진영, 지민이 됐어? 나 진짜 자존심 상한다, 너랑 한다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 뭐 내기 한 번 하실까요? 뭐? 아이디 삭제 한 번 합시다! 야! 야! 야, 너도 프로게임 할게! 지원도 똑같이 아이디 삭제하고! 우리도 아이디 삭제하고! 야, 빨리 픽 좀 눌러봐! 자, 픽하세요! 나 안 했네! 미안합니다! 아렘아, 너 임마! 저요, 조종해요! 아, 나 방금 너한테 뭐라고 한 말이 안 했어! 아니,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야! 야, 여기 휴직하는 사람 여기서! 어우, 야, 좋네! 야, VIP! 아, 야, 야! VIP만이다, 야! 아, 슝아! 연습 중입니다! 그, 저, 제육 들어가세요! 어! 어! 아, 야, 야! 뭐 하냐! 남준아! 왜? 남준아, 이거 아니지! 왜 때리냐! 나한테 때려! 야, 스톱해! 나한테? 내가 때렸다, 내가 때렸다! 남준아! 아니, 내가 와드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를 때려줬어! 내가 뭐라서 그래! 널 일부러 때린 건 아니야!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올라프에 만화가 없어요? 저쪽 올라프 만화가 없는데? 제가, 제가, 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올라프 만화 없어요! 아니, 연습 안 하고 다 쓰셨어요! 시작! 어딜 갔다 와? 아니, 잠깐만! 아, 시작해! 아니, 잠깐만! 우리 만화 없어요! 아니, 우리 문도 만화도 없어! 만화 없어요! 시작! 문도 때려! 디빈이 형, 디빈이 형! 오케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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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희생을 하나! 야, 총구아! 무빙으로 네가 피하면 안 돼! 날 지켜줘! 야, 희생을 하나!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문도 살아라! 야, 맞추기가 힘들구나! 아니, 이 물반, 고기반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1팀 문도 형님! 진영! 뒤에서 잘살이 있는데? 오케이, 나 맞췄어요! 형님, 한 대 맞췄어요! 칭찬해줘! 나 칭찬해줘! 나 맞췄어! 좋아, 좋아! 1팀 문도 이거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문도 죽여야 된 거 아니야? 뭐야? 나 죽인 거야? 올라프! 야, 나 미쳤어! 나 미쳤나 봐! 야, 죽이잖아! 바로 죽었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문도 지킬게요! 문도 지킬게요! 문도 지킬게요! 아니, 데드는 앞에서 한 대를 안 맞아주네? 에포트 피! 야, 문도 잡아,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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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역시 프로게임으로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구나! 문도 지킬게요! 똑같네! 오! 상대상! 문도 지킬게요! 오,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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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멋있다, 멋있다! 좋아! 좋아! 야, 무빙이 진짜 다들 다르구나! 합쳐서 우리 세 명이 저쪽 세 명보다 못하는 거예요! 살 걸 하나,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나오세요,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딴 게임해야 돼요, 우리! 자,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몸도 피고, 손 풀고! 자! 아, 재밌네! 예! 예!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자, B 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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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파이팅! 파이팅! T1 파이팅! 3, 2, 1 갑니다! 우리가 안 돼! 뭐야, 가자! 내가 시작된 거야! 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죽네! 오우! 오우! 3년 죽어! 아, 진 형님! 테디가 나 죽였어! 어, 뭐야! 나 혼자 죽었어 이거 혼자 죽은 것도 퀴즈에 포함되나? 안 되지 죽여잇! 맞추기 힘든데요? 아! 몇 번 떨어지는 거야 블루틱 화이팅! 아 주민이 또 나한테 나오잖아 주민아! 주민이 별거 없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안 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럴 때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로 싸서 바로 싸서 이렇게 죽여버릴... 재킷 갖고 와 어디야? 게스트 9109 누구십니까? 저거 뭐야? 이리 와 2대1이야! 오케이! 태형이 형 던지는 거야, 나한테 이리로 와! 오케이, 상어 들어가고 야, 뭐야 뭐야 점프하는데? 에사스 덜 다닌다 되게 말이 없어지는 게임인데 되게 무거운하게 되는 약간 야, 칼전 할래? 칼전!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아! 또 떨어졌어 칸나 가고 칸나 가고 칸나 가고 칸나 가시고 왜 이렇게 잘 맞혀? 아니, 누구야? 어려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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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떨어라... 아, 상호야 아프다고! 군민함. 군민함이야. 킬, 뷔형 킬. 아, 테디야. 좋아요. 슈가야, 슬지 마라. 와, 나 게임 진짜 못한다. 형,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게 도와주는 거 같아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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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안 맞습니다. 어, 야, 야, 뭐야? 뒤에 누가 때려! 어, 붕색에 갈렸어. 아, 확실히 블루팀이 더 잘하네, 이게. 우리가 블루야? 우리가 레드야? 우리 레드야, 우리 뛰고 있어. 아, 무서워서 숨어 있어. 커즐야, 안녕! 안녕하세요. 이리 움직인다, 들어오지 내라. 팀 플레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견! 오케이! 블루팀이 이긴 거 아니야? 우리 이긴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졌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킬이 32킬이 누가 이겼나요? 15킬! 근데 이건 너무 극명할 것 같은데 두 명 15킬 누구야? 8킬, 2 와, 못하네 못하네 15킬 누구야? 난가? 셋 중 하나겠지 3가 2선제예요?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안 봐줘 네, 태양이 형 하이커즈 아니, 애들 아이디가 보여? 살려줘, 얘들아 갔다 오, 갔다 오 컷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다 지민이 컷 도와주러 간다, 도와주러 간다, 내가 도와주러 간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자, 칼질, 칼질, 칼질 티팩 뜯듯이 칼질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야, 야, 큰일했다 아, 어렵다 우리 지금 1킬 지고 있어 아니, 그냥 칼질 잘한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컷 야,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야, 총 들지 마라, 비겁하게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그래 비겁하게 총 들지 마라, 그래 우리 칼로 간다 그래, 칼전 하자, 그냥 아, 창동사한테 몇 번 죽는 거야, 진짜 아, 야, 때리지 마다, 아, 누구야, 얘 아, 진현, 아닌가요? 아, 태양이 진짜 아, 태양이 진짜 쟤 나만 죽여 프로게임은 다르네 야, 뭐야, 이거 3대1이야 아, 진짜 3대1 3대1, 뭐야, 이거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아, 뭐야 아, 태양이 쟤 또 나만 죽이 야, 우리 1킬 차이야 열심히 해야 돼 아, 에이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해, 테디?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팀 테디가 에이스야 테디 진짜 잘해 아, 어떻게 진현한테 죽을 수 있지? 아, 자존심 상해 오, 야 야, 컷이 또 잡았어 와, 나 고수인가 봐 오, 이거 막상막하네 야, T1, 곧미남 누구야? 어, 야 오케이, 진현 잘해가지고 와, 너무 잘 썼는데? 아, 이 사람 뭐야 야, 죽어봐라 저 칼 주고 와, 이거 가만히 있는 작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표나잖아, 근데 아, 왜, 나는 왜 한 방에 죽냐? 내가 한 방에 인마 딱 야, 나 극소로 노려서 딱 지르잖아, 형이 봐봐 자 슈가야, 넌 죽었어, 나한테 어, 뭐야 테디야, 넌 왜 나만 죽이니? 아우 좋아요 야, 우리 누워, 누워 누우면 이긴다 아, 뭐야 진짜, 진짜, 진짜 야, 밥 먹고 애들이 이것밖에 안 했나 봐 허주 들어와 왜 이렇게 잘해? 아, 뭐야, 저 얘들 이거 메인 아니야? 롤 아니라? 어, 야, 뭐야, 테디, 테디 야, 테디 형 들어와, 테디 아, 좀 드시네요 아, 좋아요 이겼다 아 오케이 와, 진짜 잘하네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다 저의 케어와 말과 지민이 나한테 많이 죽었는데? 그러게, 지민이는 뭐 야, 테디야,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잘하네, 그래도 자, 갱비 인스트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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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던져, 던져 야, 야,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야, 프로 게임은 다르네 야, 프로 게임은 다르네 야, 내 걸로 봤지, 봤지, 세요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를 만나가지고 빨리 가져라, 야, 야 나갔다 나갔다